아아아아 잘 먹으세요 이따가 아 저기 고구마를 그랬지? 얘는 고구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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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고구마를 넣어 고구마를 넣어 고구마를 넣어 색깔은 비슷하네 치즈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고구마를 넣어 고구마를 넣어 고구마를 넣어 근데 거기는 아이들이 작업을 운용하는건가? 알바생 이거는 화장일이구요 근데 아이들이 일을 너무 잘해 가상공약 이거는 뭐 떡이야? 왜냐면 카메라가 가방인 이거 그거 로제 스파게티 맛이다 로제 찐빵입니다 로제 찐빵 왜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다 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찮아 떡볶이오나 봐 이거는 이거는 밥하고 같이 먹어도 되죠 네, 이거 더 나고 네, 뼘가 이루어 이거 더 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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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매콤하니까 되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펄이 뱅 벽이 하얗고 음식이 위기 탔지니 맛있어 응 고구마가 맛있어 고구마 먹고 간장 먹고 맛있게 먹을까요? 안녕!